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머리 커서. 이 상태 왜 이래 이거? 뭐 필요한 게 있어? 이 연구 딸 예승 보고 싶어요. 여기 어쩔 거예요 뭐. 여기는 학교예요 학교. 학교 아니야 감옥. 다 나쁜 사람들. 형님 이거 아닙니다. 이러다가 걸리면은 안 복지에 틀샷 보고 떼달라 한다니까. 우와 예쁘다. 아빠 딸로. 태어나서. 고맙습니다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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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